그런데 여기 이상한 녀석들이 보입니다. 여러 마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굴고 있는 녀석들. 바로 물두꺼비입니다. 보기에는 약간 망측스럽지만 지금 녀석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죠. 암컷 한 마리에 서너 마리의 수컷이 달라붙어 있는데요. 바로 짝짓기를 위한 치열한 투쟁 중입니다. 맨 아래 제일 덩치 큰 이 녀석이 암컷인데요. 이들은 이런 상태로 산란이 끝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을 보냅니다. 결국 약한 수컷부터 떨어져 나가겠죠. 암컷의 체력도 안, 여간에선 안 될 것 같은데요. 누가 알의 아버지인지 알 수나 있을지 모르겠군요.